사이 사건이 하나 드디어 터지고 말았습니다. 제가 실수로 휴대전화를 자리에 두고 외부 미팅을 나간 적이 있었는데요. 나 오늘 갈대할 것 같아. 토끼리는요. 저번에 못 갔던 비패 갈까 많이 바쁘고 핸드폰을 두고 나가서 이제 못 읽고 있는 거죠. 일이 없어졌어. 미안 미안 외부 미팅 가느라 답장이 늦었네. 설마 이거 아니겠지. 뷔페 완전 취죠. 역시 울 댕댕증 뿐이야. 미팅을 끝내고 사무실에 돌아와 휴대전화를 보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. 하지마 하지마. 누군가 제 말투를 흉내내며 남친에게 답장을 했기 때문인데요. 역시나 범인은 혜수 씨 헤드폰 놓고 갔더라. 댕댕증 기다릴까 봐 내가 대신 답장했어요. 싸우자 싸우자 일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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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다 진짜 그러지마 그렇게 흥분할 게 아니라니까 댕댕증이 7시까지 데리러 온다니까 미팅 보고서 빨리 쓰고 갈 테 해. 오늘은 뷔페 가야지. 나 김주영이야. 나 김주영이야. 나 이런 거잖아. 너무 어이가 없어 남친에게 바로 일렀죠. 내가 나중에 답장하면 되는데 왜 굳이 본인이 나 대신 답장을 했을까? 정말 노이해. 연락 안 돼서 우리들이 뭐 싸울까 봐 그러셨겠지. 나쁜 뜻은 없었을 거야. 똥몽청이야 똥몽청이. 대리님한테 그냥 말할까? 우리 연애 신경 좀 끄시라고? 뭐 그렇게까지 말해. 우리 연애 도와주는 분한테. 맞아요. 자기가 좀만 참아요. 너무 싫어. 이런 심리도 있는 거 같아요. 우리 대리님 내가 보니까.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갑질이에요. 네 맞아요.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지? 만약에 네가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할 거면 너 내가 두고 보겠어. 이렇게 나올까 봐. 밑에 봐주고는 또. 네.